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박정민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전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좀 많이 낮은 분위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지율도 박빙세 쪽으로 좀 돌아섰다 이런 분석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이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서 윤환 갈등도 연출하고 충돌하니까 이게 당의 주도권이 한동훈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또 처음에 공천 분위기에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조금 물러나고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아주 극심한 거칠게 비주리를 쳐내는 과정에서 공천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면 조사기관마다 수치화는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일관되게 국민의힘 공천이 잘 되고 있다 라고 나오겠죠. 민주당 공천은 조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았대요. 그걸 반영해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강성우처장 패배 이후에 분위기를 아주 전망이 안 좋았는데 그보다는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했지만 원래 가반이 목표이긴 하지만 안 되면 현실적으로 일당이라도 해야 된다 목표를 좀 낮췄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공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힘이 쭉 딸려서 빠져서 전혀 뭐 이렇게 친윤 정당의 색깔을 빼질 못하고 공천 다 끝나고 보니까 친윤들은 다 공천 받았고 양재현 의원만 불출만 선언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대로 받았고 뭐 중진들 좀 이동시켰다고는 하지만 되게 비윤들이고 친윤들은 뭐 다 거부하거나 안 갔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한동훈 위원장 물러나라고 기사를 링크했던 이용원도 하남에서 사실상 단수 공천 중후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경선이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당협 위원장을 했던 이찬근 당협 위원장을 옆동네 하나몰로 옮기고 경선을 붙여서 사실은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한동훈 위원장도 힘이 빠지고 비대위도 조양해지고 초창기 때는 뭐 김경률 위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도 좀 나오더니 비대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고 이게 첫 번째고요. 친윤 공천으로 끝났다. 두 번째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등장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하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된 겁니다. 원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조금 가려서 뒤에 빠져있던 조국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이 됐군요. 강제 소환 됐군요. 본인이 이제 원해서 나오신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거는 어쨌든 윤 대통령을 정면에 세우는 거죠. 정권심 반론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임혁백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좀 출마를 자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2등 공신은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 아니냐. 이런 세간의 평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경파들이죠. 그거 아니다.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1등 공신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된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때 들어와서 뛰어들어와서 대통령한테 이 상태로 조국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이 2등 공신이다. 이번에 공천을 보면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런 분들 공천 다 줬고 조국 장관하고 이재명 만났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패배의 책임과 윤석열 정권을 만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니까 친문들은 공천을 다 배제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측면이 하나 있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본인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갔었는데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이 그때 이제 친문들이 전해철 의원을 도지사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해균군 김 씨라 그래갖고 그걸 또 이재명 대표는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해철 의원도 경선을 통해서 양문석한테 탈락했는데 그런 게 뚜렷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민생토론회 같은 것도 하면서 자꾸 보이니까 정권 심판이 다시 작동한 측면이 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그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명단을 보고 비례연합정당 명부를 보고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이나 시민사회의 명부를 보고 일부 교체를 요구했다고는 하지만 계속 삐그덕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이 사람들 국회원 만들어줘야 되냐 용혜인 의원은 두 번이나 비례대표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그래서 한동훈 딸의 문제도 좀 들여다보겠다 그 전부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얘기도 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강성층들을 지지하는데 문제는 중도층들도 일부 지지한다는 겁니다. 중도는 왜 지지하느냐 우리도 조국 전 장관이 말한 대로 조만간 감옥 갈 거라는 거 알고 있다. 2심에서 2년 받았으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버민스크 저거 다 못 넘을 거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말한 공정한 잣대는 뭐냐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특히 이렇게 엄격하게 가혹하게 갖다 댔는데 자기들 측근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냐 그중에 하나가 최상병 문제로 불거졌던 이정섭 장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못하고 있는 거가 있어서 갑자기 이제 흐름이 정권심판론 잠재에 있던 정권심판론이 시작동하고 있는 흐름이죠. 지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왜 흐름이 좀 기존과 다르게 바뀌었는지는 쭉 다 설명을 좀 잘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지금 핫한 게 사실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문제거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건 좌파에 더새 걸린 거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제때 안 하고 민기적거리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할 것을 알고 지난해 12월에 몰래 출국금지를 걸어놨다. 그런지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자파 언론과 일부 세력이 결탁을 해서 덫을 놨는데 거기에 제대로 걸렸다. 이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반언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우리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설득력이 있는 설득력이 거의 없죠. 없어요? 거의 없죠.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한 30%한테만 통할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한테만 통한다. 그러니까 디올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작이다. 그 공작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안다니까요. 그때도 덫에 걸렸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야당이 이걸 가지고 이슈를 삼아온 거는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거 특검법도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승인한 지역에 대민봉사 갔다가 두려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래서 진상을 알고 싶은 거는 부모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봤을 때 모든 국민이 원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박정은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이걸 수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수사단장을 처벌하려고 했거든요. 흥명죄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권력으로서부터 핍박받으면서 영웅이 된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수사 그것도 자천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세요. 운제인 정권 때는 검찰총장인데 뭐 검찰총장을 완전히 뭐 손발 다 잘랐다. 크림회의 당시 장관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권력으로부터 핍박받을 때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됐는데 지금은 대통령이고 여당 대표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박정은 대령이 핍박받는 포션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는 잘못된 거고 야당이 여당 내에서도 이거는 좀 그 임명 과정이나 출국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덫에 빠진 건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봐요. 즉각적으로 반박하러 나와서 다시 대통령실이 전면을 쓴 거 아닙니까. 선거 한복판에 20몇일 남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당을 앞세워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고 당이 정리를 해야 될 문제지 대통령실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안 보여야 될 시간에 미끼를 딱 던졌더니 물고 확 들어온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 아닙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건 야당의 덫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물러남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거를 덥석 그냥 대통령실과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출마해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여당의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 문제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좀 가만히 있다면 오히려 이거는 공동선대위원장들이나 중진들이나 출마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거 때니까 당이 주도를 좀 하겠다. 대통령실은 조금 빠져 있어라. 이렇게 하고 요구를 하고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그건 뭐 제2의 윤환강을 빚어지더라도 뭘 얘기를 해야 그래야 뭐가 민심이 회복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종섭 대사를 지금 이종섭 대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수처에서 소환조사가 오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임명 처리는 절대 없다라고 선언을 물론 걷습니다. 선거 전략가라면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가라면 우리 박 대표는 이종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게 이슈를 난 이슈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 처리 안 한다면 들어와라. 들어오겠다. 본인이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당사자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소환조가 없이도.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해야죠. 며칠 날 들어가겠다라고. 안 들어올 겁니다. 핑계를 또 대겠죠.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렇게 말만 했지. 안 들어오면 국내에서도 그 요구를 해야 되고 안 들어오면 이 이종섭 이슈는 선거 때까지 계속 괴롭힐 거다. 그럼요. 국민의힘. 이게 이제 수도권 서울 표심에 아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아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데 중대 범죄자다. 저 범죄들 모였다. 그 말 안다니까요. 중도층들이. 그리고 한동훈이 그 얘기를 왜 여권 인사들한테 동일하게 안 하느냐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이제 여당의 대표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선거는 어렵죠.